교육부가 추간하는 2020 신규 평생학습도시에 남구가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3전 4기 끝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남구는 교육부로부터 5,6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작년까지 매년 9천만 원이 지원됐지만 올해는 지정 지자체 수가 8곳으로 늘어나면서 지원액이 다소 줄었습니다. 이 예산은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입니다. 남구는 압산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연계해 지역학 강사와 반려동물 전문인력, 미래마을 강사를 양성하고 장애인의 평생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 자원을 학수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 특수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통합하는 그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주민들 구석구석 설명되는 그런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5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달서구는 이번에 교육부가 처음 실시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를 통과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정 당시 9천만 원의 예산을 받아 전국에서도 흔치 않은 800여 개의 평생학습 동아리를 지원해 왔습니다. 대구 최초로 평생학습 마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달서 입문 극장을 통해 대중을 위한 강좌를 열어왔습니다.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올해는 한 단계 더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월성동에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고 유튜브 등을 통한 안정적인 학습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구 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5곳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고 지금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인프라는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앞다퉈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구 뉴스 천혜열입니다.